살리셨을 때 부품으로 왔어? 아이고 근데 저 키우고 싶어서 화면서도 먹고 있어 남부를 남부야 아니요. 그러니까 네? 꼬미니까 이렇게 어깨가 딱 이를 토요일에 있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가요. 이렇게 이 정도도 이렇게 아 그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이쪽에 훨씬 더 멋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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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찍을 친구가 참고하고 똑같이. 네. 네. 피카스 맨날 두꺼 차고 도움이 많이 들어온다 근데 멋있는데요? 정말 아니죠? 도움이 많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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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의 악점은 셀카를 진짜 못 찍는 거야 나도 그렇고 항상 많은 팬분들이 셀카 실력 좀 누르라고 딴 실력은 다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고글 셀카 이건 잘 찍거든요 겉셀은 근데 얼굴 셀카네 멋진데? 나이스 모두 잘 가요 나이스 하하하 roll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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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안 해보자 어서 살고 한 번 왔어 아 진짜요? 저 커피를 하고 싶어 아 진짜요? 제가 이거 시원해서 예의 안다 여기 1,2,3 모여 불빛이 워킹 위압이 스테이 온 T.O.P Oh girl, 뜨거운 눈빛이 계속 날 띄게 해 Oh girl, 뒤돌지 않아 난 그대로 질주해 길 들을 수 없는 라이프 내 엄맘 오 포즈가 진짜 많으신데요? 없어요? 없어요? 막 하는 거죠? 최근에 인스타 보면 있잖아요? 이거 열어보라면 하나 벌린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이상하게 센터로 걸어 들어가서 방금 엘리베이터에 탄 상황으로 오케이, 거기서 푹 서서 시선은 카메라 보셔도 되고 안 봐서 네, 좋으셔도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카메라 밑으로 와서 툭 이런 거 보여주시죠 자, 레디, 1,2,3 시작 네, 그렇게 둘러보시다가 카메라도 이 빽지기 한 번씩 다 샀어요 네 깜짝이야 네 얼른 한 번 더 해 세 번 더 기다려 두 사람처럼 세 번 더 세 번 더 세 번 더 해 세 번 더 해 세 번 더 해 세 번 더 하신 것을 세 번 더 해 세 번 더 해 네, 첫 번째 씨는 여기 부분이 이제 앉으셔서 CCTV를 통해 예쁜 거를 좀 감시하고 열어주시고 계속 멤버들을 열어놓으시고 계속 계속 먼저 푸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조금 바람을 누르실 수 있으니? 네네. 자, 카메라. 그리고 또 각도를 조금만 돌려받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호공을 바르고 계시잖아요. 이쪽으로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둘, 셋, 액션. 둘, 셋, 액션. 둘, 셋, 액션. 둘, 셋, 액션. iti. 이 선공이었기 이게 게임 팝그를 하죠? 다 먹으러 왔어요 네네 좋아요 그냥 팝 웃어볼까요? 팝! 웃어요 아하하하 고개 살짝 내려오는데 여기 한 번 봐주세요 그냥 성공하게 한 번 찍고 끝낼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 거 개인 시계 한 번 껴봐야 돼 무시하네요. 짱찍하게, 갈리게, 대단하게 시크한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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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찍! 오! 예스! 약간 블라인 센터같이 거리가 좀 없어오게요. 화면자랑 날리겠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반대쪽으로. 오케이. 인공 왔습니다. 오이. 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반 씨입니다. 네, 이번에는 2025년 시즌 그리팅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벌써 시즌 그리팅을 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벌써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시간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또 저희가 2024년도와 또 다른 컨셉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보다 시크하고 어떻게 보면 실버톤이나 그동안 안 보여드렸던 더욱더 댄디한 모습들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20주년도 지나서 조금은 더 예전보다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시즌 그리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멋진 그런 시즌 그리팅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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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